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은혜도 되고 또 감사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저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깎다 갈 힘이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새벽을 사모해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저게 그게 부담이 되고 이번 특세에 정말로 단 한 순간이라도 말씀이 소홀히 전해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특세였습니다 많이 올라온 게시판 글 중에서 제가 어떤 한 젊은 자매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서부터 앞부분을 생략하고 중간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시로 서울 강북에서 분당까지 가기에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건 힘든데 그래서 카풀을 찾아봤지만 서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노선은 알아봤지만 그걸 이용하여 도착하면 새벽 1시 학교 앞에 있을 곳이라도 있나 해서 목사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야탑에 찜질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값을 지불하기에도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서연역 주변에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재생병원을 찾게 되었고 2일 저녁 12시에 도착하여 병원을 갔습니다 개천절 전날이라 그 시간에도 오가는 환자들과 사람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본관으로 들어가 수납하는 곳 의자에서 노습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었다가 또 졸다 깨다 하며 머리가 아파올 때에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병원을 출발하여 탄천길을 따라 걸어 본당에 도착하였고 그 시간에 벌써 사람들이 꽤 모인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도 기대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샤다이의 하나님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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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데 아 제가 열심을 내었고 공부에서도 성과를 얻었는데 정작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 내가 또 그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송 제가 정말 아끼는 찬송들 이 찬송들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주님의 섭리에 감격하여 감사기도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주님 앞에 제 모습과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자매님에 올려진 간증 글을 읽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와 또 이런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강북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잠깐 몸을 쉴 만한 찜질방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있는 수납하는 계산대 앞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다가 그 밤길에 이곳으로 오는 그 발길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에 제가 감동도 되고 또 감사가 되는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생각하고 이런 귀한 분들을 생각하다가 불숙도 올랐던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니까 10편 126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두리로다 이 자매를 위시해서 어려운 중에도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이 10편 126편 5절 말씀이 구현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루키 사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 루키 사장의 별명을 한번 지어보세요 루키 사장의 별명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 은혜로 이 루키 사장의 별명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루키는 반전의 은혜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전의 은혜 루키와 나오미에게 어떤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4장에서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오전에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루키에서는 죽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절망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반전의 은혜가 있습니까? 4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단절되고 그 가문이 끝났던 걸로 생각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그게 루키 4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한 게 루키서인데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이게 루키서예요 저는 저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가 또 우리 당대보다 우리 그다음 자녀 그다음 다음에 자녀들이 덜 잘 되는 이 복된 가문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이렇게 잠을 쫓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벽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보다 5년 뒤가 더 잘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5년 뒤보다는 10년 뒤가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 확신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물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니까 루키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이 4장의 말씀이 어느 말씀을 연상케 합니까? 너무나 대조되는 1장 20절의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대반전을 이루어주셔서 이런 주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이게 4장에서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반전, 이런 대반전의 역사, 이런 대반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루키 4장을 저는 사명회복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 다니라 이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16절에 무슨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회복은 사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사명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와 루키는 한 세트예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문제 제기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라면 루키의 마지막은 이 사사기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 맨 마지막 루키 4장 22절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은 다이세를 낳았더라 루키는 사사기에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받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루키와 나오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그는 이제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사기의 그 마지막 문제 제기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이 계보를 통하여 다위신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 잘 키워야죠 애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한국교를 다 뒤집어 놓고 막 전 세계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고 세계에서 성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고 저는 그것만이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애 잘 키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장 도구예요 간혹 저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한국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나서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무슨 이런 단체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책임을 좀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종종 찾아와요 한 번도 그걸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반복하는 딱 한 마디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한국교회를 살릴만한 인물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분당 우리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그릇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게 맡겨진 이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다 그것을 알아듣고 그냥 가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또 좀 속상해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만 그렇게 살피는 게 그게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서 한국교회를 살릴 입장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의 단위 목사님들이 다 한국교회 살릴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교회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오늘 지난 열흘간의 특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장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내 아이 잘 길러야 되겠다 이 아이를 잘 섬겨야 되겠다 오늘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은 두 종류구나 한 종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룩과 나오미가 2장에서의 보리한 에바에 겁겁해 봐가지고 이야 이제 끼니 해결이 됐다 이제 이 후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밥은 안 굽게 생겼다 우리 여기에 이제 머물자 그렇게 하고 룩이 2장에 머물렀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장에서의 끼니 한결 해결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마치 엘리아가 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일하실 만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가 특세하고 우리끼리 떡 해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의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 이걸 내 가정 살려내는 일로 이게 내 교회 살려내는 일로 그래서 이 물결이 흘러 넘쳐 넘쳐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작은 불씨를 제공하는 그런 사명 회복으로 이 은혜가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안주하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끝장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유지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내 은퇴할 때까지 현상 유지하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는 그때부터 저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쳐서 우리 인생의 일룩기 사장 마지막에 다윗을 출연시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사명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룩기서를 어떻게 별명 지을 수 있을까요? 룩기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룩과 나오미의 이런 대변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룩기를 읽을 때 엘리멜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는 저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룩이 나오미가 그 이후의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적용하고 말씀이 끝나면 그건 도덕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룩기서는 엘리멜렉도 나오고 룩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룩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엘리멜렉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룩과 나오미의 아무리 발부둥 쳐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둥텅이에 빠져있는 것을 건져내주시는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끝끝내 다윗의 계보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룩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룩기서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한 사람 철학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사사기와 룩기는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와 룩기의 차이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다루고 있다면 룩기는 한 보잘것없는 실패한 한 가정 한 개인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부러워하고 허무할 만한 거목들이 등장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룩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놀라운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사사기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는데 룩기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일하시지만 그렇게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한 작은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보잘것없는 실패한 그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저는 한 사람 철학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를 내가 좀 점검하고 싶다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당신들이 이해하는 단임 목사의 목계 철학이 뭐냐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리포트로 한번 제출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런저런 많은 자기가 보는 이 교회에 대한 장점 단점 이걸 많이 보내왔는데요 그중에 내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내가 기뻤던 게 뭐냐 하면 분당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 목계 철학이 뭐냐 물었는데 꽤 많은 교역자가 한 사람 철학입니다 그렇게 답을 써줬어요 무슨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정말 제가 꿈꾸는 게 한 사람 철학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루키 1장 14절에 보니까 루스의 이 귀한 점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의 입맞춤입니다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운치가 있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또 다른 한 며느리인 오로바는 작별의 이별을 구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왜 루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로바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럼 모함 여자예요 이제 베들레엠으로 가면 그 모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편의 편견을 수모를 겪겠습니까? 그리고 생계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장래에 어떤 유익이 있다는 계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딱 하나 한 사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 경률의 마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섬기고 제가 목회를 하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모든 우리의 몸부림의 그 결정체는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대구에서 오신 김이야 집사람이 여기 앉아계세요 그 따님하고 옆에 분은 남편이신가요? 아, 따님하고 두 분이 왔네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저분이 그저께 월요일에 여기서 간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분명히 KTX로 대구 내려가는 걸 전송해 드렸는데 새벽에 지금 여기 와 앉아계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뒷골이 당겨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대구에서 설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올라오셨을까요? 저분이 가시고요 바로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자랄 때 그렇게 편해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랬을 때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았는데 분당우리경의 강단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정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이 단에 서게 하셨겠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삼성같이 기드온같이 우뚝선 영웅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아프고 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김희아 집사님 저 또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작은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대구에 계시는 집사님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의 한 사람 철학을 갖고 계신다 우리 단임 목사님은 그 평가를 보면서 사실은 내가 기쁘면서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커지면서부터 사실은 다가오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10분의 1도 다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늘 그 핑계를 대요 몸은 하나인데 저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저의 핑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2만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손잡고 기도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핑계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이 한 사람 철학을 주님으로부터 전수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 들었던 이 한 말씀을 마음에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지만 만약에 하나님 오늘 이 찬수라는 이 한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치셔야 하신다면 그분은 기꺼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다시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한 명을 마치 천명을 보는 것 같이 한 사람 철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이 한 사람 철학으로 되돌려주기를 몸부림칠 때 그 안에 이 말씀이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 그렇게 다시 마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 작은 자 이 찬수가 천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철학 지나가는 어떤 한 어린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교회 오늘 젊은인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마음이 상한 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살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 있지 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철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룩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은혜 첫째 반전의 은혜 둘째 사명회복의 은혜 셋째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의 은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룩기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을 처음 만나서 했던 그 격려의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한 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선포해 드릴 때 한 사람 철학을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 그 은혜를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셨다면 옆에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진 그 누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새생명축제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새생명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여자 루시 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새생명축제 두 주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구 성도님이요 오늘 마지막 날 간식 헌금으로 800만 원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이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무슨 간식비로 800만 원은 헌금합니까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준 메일 내용이에요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뇌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금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데 자칫하면 기억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 집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의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분들 그리고 교역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인데 많은 분이신데 그 가정이 몇 주 전서부터 교회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막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 뇌암 방사선 치료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으면 기억을 잃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를 찾아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좋겠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질 뜨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뇌암을 발견하고 지금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지난주의 설교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괴롭히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집사님이 취할 일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혹여나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감사를 놓치게 되면 어떡하나 그 감사를 놓치기 전에 이걸 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떡이 그 눈물의 떡이에요 감사의 떡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함이에요 오늘 그 떡을 손에 드실 때 이 집사님의 그 마음을 받으세요 이 집사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괴롭히심 가운데 있는 이 자매님이 빨리 1장을 벗어나 2장으로 진입하고 3장, 4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9일 동안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한 1, 2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하나님 앞에 주마등처럼 지지나 월요일수부터 오늘에게까지의 그 모습을 한번 쭉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이번에 특세 참석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이끌어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질 그 떡을 제공해 주신 그 집사님과 또 다른 거금을 헌금해 주신 어떤 집사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는데 이제 이 방사선 치료로 그 기억을 잃어버릴까 봐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는 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잊혀지지 말아야 될 감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난 방사선 치료받은 적도 없는데 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상처만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특세 마지막 날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사명회복의 은혜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철학의 은혜 이것이 내 삶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일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방사선 치료받기 전에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 내 영혼의 밭에 심어두기로 원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날 김희아 집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나는 이미 너 존재만으로 너무 기뻤단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웅들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소심인 초라한 실패한 한 인생 룻 나오미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찾아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그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인은 이 모순을 안고 사는 인생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 두 모순이 공존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걸 녹여놓은 게 이 특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또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그래서 후렴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선포가 들려질 그 한 사람에게 이 아침에 내가 소리치기 원합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 태신자 한 사람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쁘하면서 우리 또 손뼉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주님께 표현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범액처럼 베드로 범액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다 참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범액처럼 베드로 범액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여러분 3절을 찬양하기 전에요 한 가지를 담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사명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시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요 지상 최대의 사명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요 제가 목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이것이 흘러가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연 무슨 아픔 오늘도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또 병원에서 그렇게 노숙하다가 오시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런 저런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겠지만 이 찬양 부를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물밀듯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이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서 난 예수가 좋다 이것만 선포하면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오는 거에요 너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자 그러면 네 얼굴 보니까 안 믿고 싶다 예수 믿고 너처럼 되면 어떡하냐 그런 거에요 내가 기뻐지는 거에요 표정을 펴시고 행복하는 저도 그게 잘 안돼요 제일 많이 인터넷으로 지적 받는 게 목사님 얼굴 펴고 설교하세요 그거거든요 그게 저도 안돼요 안되는데 더 노력을 해서 오늘 활짝 웃으시면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 기쁨이 밀려올 거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옆에 분들을 보는 순간 불쾌감이 밀려온 분 계십니까 없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3절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아멘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여러분 뭐라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더 기쁨이 밀려올 게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뭐라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여 dif을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라 예수를 사랑한다 hoop 예수를 사랑한다 ec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내게 행하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향을 올려드리실 수 없으십니다 실수하시라는 찬양을 드리며 역사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이 루키 전체를 요약한 이 세 가지 첫째 반전의 은혜 하나님 난 지금 루키 1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난 이미 2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보리한 에바에 만족하는 인생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배 부른 것을 은혜라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배 분리 주신 것은 그 다음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모든 특색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부를 때 갓난아기가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는 그 심정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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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내게는 너무 좋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난 열흘 동안 힘의 격도로 수고하며 달려온 귀한 주의 자녀들이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한 사람 철학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리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기쁨되기로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기로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삶의 원천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살망합니다 내 반전의 은혜가 그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사람 철학이 아버지 우리 삶에 무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은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변해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참석한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없는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희 가정도 온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 손잡고 기도하는 그날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자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학가인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연루하신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오도록 인도해준 고마운 아버지에게 고마운 어머니에게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고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아내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준 고마운 배우자입니다 하나님 가정에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처음 사랑이 식어진 사랑에 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루시 받아 누렸던 것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오미가 받아 누렸던 것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고 삶까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혼자 열심히 믿는 가정에 우리 자매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예수 믿는 가정들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보관을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가정을 기도하는 룩길장에서의 많은 가정들이 쌓아오니 하나님 이탈된 궤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으로 정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기를 원하는 가정 가정들마다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시름할 때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주님 앞에 자기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사기 전체에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루시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실패하고 상처받은 한가정도 돌보시는 하나님 삼성과 같은 영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같은 소심인 보잘것없는 룩과 같은 인생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한 사람 철학이 나의 철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룩기 1장에 머물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2장으로 진입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장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3장 4장에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혼미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 시대를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은금이 장애인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쁨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장애인들을 잘 섬기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젤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빛 안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거둬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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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니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리 내 마음으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다시 보금으로 다시 보금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다시 보금 앞에 내 영혼 손에 내 영혼 손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잠잠히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다시 십자가에 긴 걸음으로 저는 이 특세 마지막이 찬양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축복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 받아야 될 분이 너무 많은데 그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시들시들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대구에서 오신 귀한 손님 우리 두 분 잠깐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따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큰 박수로 우리 저 가정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카메라가 더 가까이서 우리 두 분을 비춰주시면요 저 따님이 너무 예뻐요 카메라가 비춰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차비 드릴게요 손님들한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저한테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할 우리 형자미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우리 초등학교 이하의 우리 아이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들이 혼미해서 몰라요 그걸 자기가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난 게 키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몸을 만져주시면서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벌써 이제 키가 커졌네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시험기간 손 들어보세요 시험기간 찍는 것마다 다 맞을지어다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우리 강단을 위시해서 대학 청년들 다 일어나 보세요 결혼 안 한 총각들 처녀들 다 일어나 보세요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 옆에 분들 잘 보시고 그냥 이 시간 찍어버리세요 너 내 며느리 해라 내 사위 해라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선 형제 자매들을 잘 보시고요 또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이렇게 찍고 기도하세요 저 사람 내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또 귀하세요 우리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이분들이 이 교회에 기도에 기둥들이세요 이런 젊은 저 애가 설치고 다니지만요 이 어른들의 기도에 뒷받침이 없으면 오늘 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윤택한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효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새 어른들이 너무 젊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하고 하여튼 어른들을 잘 모시기 원합니다 또 축복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번도 해당이 안 되신 분들 다 일어나 보세요 박수 받고 싶으신데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분들은 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요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율동팀이 나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등부 율동팀들 찬양팀들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축제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이 시간 내려오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내려와서 나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들 찬양기 율동팀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저를 비추지 말아주세요 이분들 비추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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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벗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벗네 기쁨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니 손을 들고 줄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직봉으로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줄을 찬양 모든 맘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영산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찬시와 신부가 준비해야 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찬시와 신부가 준비해야 돼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찬시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찬시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문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문하신 할렐루야 정리나 신출받았으니 아멘 아멘 우리 신이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일동팀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큰 박수는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시카고에 오신 그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점심을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먹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너무 기뻐요 내일이면 끝나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분이 밥 먹다가 정색을 하고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놀라운 잔치가 끝나는 게 기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제가 멈추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정말 너무 기쁜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두 묶음으로 저희가 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 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깝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 특별새벽 부엉회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앉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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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이 아침에 승리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여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단추의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로 다 주의 그 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순도 높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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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래서 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절하세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권금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그 기록 날 구하사 그 기록 날 구하사 그 기록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이 넘치는 감사 무슨 말로써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으믄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으믄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으믄 주님의 십자가로 얻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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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사 죄에서 걷히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내 생애에 가장 순으로 본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가장 순으로 본 사랑을 보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네 주님의 십자가 내 안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걷히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찬수 목사도 내려오고 모든 봉사자들 다 내려오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올라가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악한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제림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합심해서 한 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님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 다 받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홀로 명반받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복을 빌이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서현역에 강남역에 곳곳에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 그루트기가 필요한데 이 자리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다니엘이 배출되게 하시고 요셉이 배출되게 하시고 바울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 자녀가 그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간데없는 사랑의 시대에 물들지 않는 다니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인물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인물이 배출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꾸고 이곳에서 춤을 추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살려내며 구원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우선함에도 풍부하고 우리 입술을 암을 지어받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시니 암을 지어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우선함에도 풍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암을 지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아버지 세와 민족을 살리는 삶 아버지 한국 교회를 하고 시즌 은대 주식이 되나 아버지 세대가 일을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우리의 삶이 아무도 부러져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제의 삶의 길을 들어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 번 내 안에 되새깁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을 따라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의 삶의 길을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한 모든 기도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다니엘의 꿈 요셉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 바울에게 주신 성교의 꿈 이 아름다운 꿈들이 전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 마음에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에 모든 순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아쉬운 시간입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제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첫 날씨부터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말씀씩 말씀씩 조용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피면서 그렇게 이 특세가 이렇게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바짝 집안 대청소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일상의 영성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사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세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 예배를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말고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수부터 이제 변화된 특별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시리즈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여섯 명의 목사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전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맥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여섯 명의 목사님이 한 2년 이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수요 예배는 공동체의 기쁨을 거기다가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성이 지금 검역기도에는 이미 불이 확 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성을 꺼트리지 마시고요 새벽기도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다락방으로, 가정 예배로 그렇게 이 불길을 잘 흘려 보내주셔서 내년 이맘때 특세 때 또 이런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이건 사소한 부탁이지만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떡을 6천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6,20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 이 광고를 하면 이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늦게 가면 못 먹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다 나갈 위험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를 떡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양보해 주실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미 떡을 제공해 주신 아까 그 집사님과 또 큰 흥금을 해 주신 어제 흥금을 해 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500만 원 흥금을 해 주신 금액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튀어나왔는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고요 떡을 받으시면서 그분들께 좀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순차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차적으로 나가서 마당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여기서는 또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오늘 그래서 공휴일을 잡은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첫사랑 아닙니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마지막 이 축제가 불꽃처럼 찬양으로 타올려지고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기쁨을 가지고 손뼉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고자 앞에 나의 삶이 당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들이리리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오직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고자 앞에 나의 삶이 당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고자 앞에 나의 삶이 당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고직 주만 바라보며 고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들이리리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들이리리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나의 찬양 대신에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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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왕께 왕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릅불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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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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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잊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래서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위로 외치세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위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아멘 무릎 꿇고서 위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천천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그 위로 높이세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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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주 전심을 다하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뛰어난 그 위로 우리의 뛰어난 그 위로 우리의 뛰어난 그 위로 뛰어난 그 위로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온전심을 다하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주 여러분 더 숙도록 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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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을 위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니 위대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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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